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가 미국과 영국 언론들이 선정한 올해의 영화에 잇따라 포함됐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발표한 2016년 최고의 영화 50선에서 아가씨를 9위로 꼽았고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자사 영화 비평가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영화를 소개했는데 그중 유명 평론가인 마놀라 다기스가 아가씨를 탑10으로 선정했습니다. 배우들의 여련과 파격적인 연출로 뜨거운 화제를 불러보은 아가씨는 북미 등 해외에서도 개봉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